안녕하세요 헤어디자이너 수정입니다. 오늘은 내추럴 글램펌 스타일을 출해 보았는데요. 첫 번째로 컬 로션을 발라주세요. 그 다음으로 머리를 말려주시는데요. 앞머리는 아랫방향, 옆머리는 뒷방향으로 돌려주시면서 말다보면 드라이하지 않아도 드라이한 느낌의 스타일링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. 그 다음으로 앞머리 롤을 말아주세요. 저같은 경우에는 앞머리를 세 방향으로 나눠서 맙니다. 가운데는 아래쪽, 사이드는 옆방향으로 말아주시면 얼굴형이 보다 더 자연스럽게 흐를 수 있는 형태를 만들 수 있어요. 마지막으로 에센스를 발라주시고요. 앞머리 방향을 이쪽 저쪽 만지면서 어느쪽이 더 예쁠지 생각하시면서 형태를 마무리해주시면 됩니다. 지금까지 드라이하지 않아도 100% 니얼, 포머만으로도 드라이할 수 있는 스타일을 연출해보았습니다. 시청 끝까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.